자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시민단체네요. 시민단체 관련된 판례가 있죠. 서울시장 을에게 판국 및 내역 전자문서로 공개 방법이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정부공개 청구서에 이런 공개 방법을 명시하게 돼 있죠. 그랬더니 서울시장 을은 갑은 이해관계 없는 자다. 그래서 청구 자격이 없다. 즉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정부공개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정부공개 청구권에 일반적 정부공개 청구를 포함되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죠.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장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뭐 이런 이유로 청구를 반려 거부했어요. 첫 번째 전자문제가 아닌 직접 법무의 방법으로 공개를 결정했다면 갑은 다른 공개 방법에 의한 공개 결정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소재기 접합성을 물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판법성 권리구조의 수단, 인용제결에 대한 신용성 합법수단을 검토해봐라.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소재기 접합성,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륜요건 신청권 필요, 법령상 신청권 5조 1항, 국민, 국민의 범위 따다다다. 그 다음에 청구권에는 일반적 정부공개 청구 포함. 따라서 이해관계 없다는 이거 주장 이유 없다. 그리고 다른 공개 방법으로 했다면 일부 거부처분,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로 인정된다. 핵심은 특정한 공개 법무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 있고, 다른 방법으로의 공개는 일부 거부처분,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 대상적격 충족, 기타 충족이죠. 거부처분에 직접 상대방 원고적격 인정, 불안 판단의 필요 있고, 따다다닥 다 써주면 됩니다. 권리구조의 수단, 쟁수공수단은 취소심판, 의무행심판, 그리고 인용재결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불행하면 50조 2항, 위원회의 직접처분, 다만 단서에 해당되면 50조 2위, 위원회의 간접강제로 넘어가면 된다. 취소재결의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해당 자체가 안되고 간접강제, 처분 명령 재결일 때는 해당은 되나, 단서에 해당돼서 50조 2위 간접강제, 이걸 써줘야 됩니다. 다음, 장관의 공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 소의 대상, 즉 처분이냐? 이때의 공표는 새로운 실효성 합보수당 명령 공표, 처분성 인정 여부 관련해서 최근에 팔리는 명령 공표 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인정, 이때 공표는 집행행위로서, 처분의 집행행위로서 단순 사실, 개별 통보가 있는지, 처분성을 작성, 교부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립 영향 X, 그 정도 해주면 되죠. 소득 요지, 협의의 소액 관련해서 소액이 없는 경우 소멸 또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수단이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처분을 다투야 되고, 중간 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액이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 자료 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소우 변경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정도. 둘 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최고 답을 만들어서 자체의 답을 만들어서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내용도 다 알고 계세요.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는 말은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는 있다. 그러면 이유 없게 돼버려요.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건 7호 사유가 되는 거죠. 영업상 비밀이니까. 업무의 지정을 초래한다. 이건 5호입니다. 7호, 5호 해당 여부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심파법상 거리구제 순환이 나면 쟁송수단과 가구제를 언급해야 되고 쟁송수단은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이 있고 여기서 취소재결이 나왔을 때 재처분의무는 49조 2항 의무행심판에 따른 처분명령체결이 나오면 49조 3항 이때 재처분의무 불행하면 여기는 50조의 2 위원회 간접간접 신청이 보다 실효적이고 49조 3항을 불행하면 50조 2항 위원회 직접처분이 문제가 되나 사안은 단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50조의 2로 간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목차를 그냥 달으면 되죠. 쟁송수단, 가구제 그리고 인용제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조문 써주고 불행했을 때 직접적인 실효성 합법수단과 간접적 실효성 합법수단 이걸 그냥 머릿속에 짜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복동의 차량을 해보니까 명랑공평 관련해서 다반지의 판례 서술이 부족해요. 명랑공평을 기존에는 새로운 실효성 합법수단, 강제수단이니까 권력적 사실형으로 봤단 말이죠. 그렇지만 최근 판례 태도는 좀 다르다. 판례 태도를 정확히 쓰고 배점에 따라서는 종례의 논의인 권사로 써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소입 관련해서도 일반도 많이 쓰기보다는 최종처분이 나왔을 때 중간처분을 다툴 이익이었고 판례는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봤어요. 판례에 맞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가까운 시일에 최종처분이 나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중간결정은 행정부 내부의 중간결정이 불가하다는 판례의 표현들 그런 것들을 다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TRS 훈련을 마치겠습니다.